금메달 흑산홍호전문점 금메달 흑산홍호전문점 1984년 10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흑산토 홍어만 파신대요 맛있게 먹는 순서 홍어를 씹으면서 입을 살짝 벌리고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 다음 코로 숨을 내쉰다 입안에서 홍어를 탁지와 희석하면서 코로 숨을 내쉰다 복잡하다 흑산도 홍어로 해서 먹는 메뉴인데 저는 2인 20만원짜리 삼합찜탕이 나오는 20만원짜리 코스를 한번 먹어볼겁니다 내부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현재 많은 유명인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내장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큰 홍어잖아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상품이 이런건 없어요 이야 더 많아서 복산도 암홍호만 해서 또 이따 오후에 또 갈아서 말라서 또 갈아서 또 놨대요 정성이 엄청 대단한거에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자 일단 삼합이 나왔습니다 삼합이 나왔구요 막걸리도 하나 시켰는데 여러분들 목포 막걸리 전에 덕인집에서는 막걸리를 안 먹는걸 보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일박하고가 일정이라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자 김치하고 저 좀 많이 삭힌걸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딱 봐도 굉장히 많이 삭힌 홍어가 나왔네요 홍어만 소금만 네 네 네 끝에다가 조금만 찍으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다른데 식감하고 다른데는 짜고 짚어서 하고 근데 여기는 보송보송 저기 천이 넓어진 것이 자신있게 우리가 흥을 사는 강록천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입을 확 벌리시고 공기를 바깥 공기를 내 입으로 흡입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고 삼켜면서 와 삼키지 말고 한번 다시 네 저 웬만한 삭힌거 같다가 기침 안하거든요 와 야 이거 진짜 엄청 많이 삭혔어요 삭힌걸 좋아하는데 야 지대로네 진짜 지대로네 어우 그래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넣으셔봐요 자 아까같이 캔 다음에 씹으면서는 코로 숨을 내세요 지금 공기는 안 들어갔어 조금은 안 들어갔어 와 이렇게 이렇게 씹으면서는 코로 숨을 낸 다음에 느끼고 한쪽 볼로 옮겨놓고 막걸리를 한입 그래서 같이 씹으면서는 코로 숨을 내세요 씹으면서는 응 그리고 홍어가 아까 이것만 먹어봤는데 기존에 다른 홍어들은 먹을 때 약간 짭짤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긴 염도가 좀 낮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음 자 김치랑 해서 자 음 음 야 이 김치가 오지난 부근지 어우 그럼 이게 코 9.8kg짜리 코만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앙컷 홍어 코 보통 이제 5kg 수컷은 5kg 정도인데 8.2kg부터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훌륭한 그 홍어 품목이라고 해요 음 제가 여기서 더 좀 잘라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코를 또 서비스로도 아 이게 여러분들 무슨 여기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광고로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텐데 아닙니다 저는 여기 먹은 거 그대로 계산하고 아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혹시나 이거 광고 우려받고 온 거 아니냐고 오해하실 분들 계신 거 같아가지고 네 절대 아닙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방문한 게 좀 늦은 감이 있는 게 제 채널이 홍어 채널로는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36년 동안 흑산동호만 판 곳을 지금 오게 된 게 조금 좀 의아하긴 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의뢰 요청을 해주셨었는데 드디어 와서 오늘 한번 또 먹어보게 됐네요 제대로 못 먹을 겁니다 우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거 처음 씹을 때는 사킨 향이 안 나요 천천히 뒤에 조금씩 나기 시작하네 와 나 이 집을 왜 지금 오게 된 거지? 하아 야 나중에 맛상무 형님이랑 참피디 형님도 한번 같이 오고 싶네 호흡할 때 와 와 이거 제대로다 진짜 삭힌 거 진짜 잘 먹거든요 웬만한 삭힌 거 같아 제가 기침을 안 하는데 코 다시 하나 막걸리랑 같이 굿 오덜 뺀 부분 딱 딱하고 이게 코인 부분 좀 부드러운 거 같으면서도 아삭아삭해요 음 이거는 코 같은 경우는 진짜 고수분들이 드셔야 됩니다 쏘쏘쏘 고기는 그냥 먹고 근데 딱 삼합으로 드시게 되면 이 삭힌 향이 좀 줄어요 김치하고 맛나니까 고춧가루 소금만 살짝 해가지고 날개 음 음 음 음 물기는 상당히 마른 느낌이에요 음 건조한 느낌 아 그리고 삼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김치가 아주 끝장날 거야 진짜 입 부분 이렇게 해서 삼아 삼아보드 드시면 확실히 향이 많이 죽습니다 그냥 먹는 게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 아 근데 난 찜이 좀 기대가 더 많이 되고 찜은 이거 삭힌 향이 더 어마어마해지거든요 혓바닥 괜찮나? 모르겠다 삼아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아본 삼아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아본 이 홍어는 진짜 찜이 진짜 삭힌 것이 최고거든요 진짜 자 찜 양념이 지금 잘 올라와 있는데 네 네 네 오 오 어 아 오 뭐지? 혀가 얼어오라니만 비염이 확 뚫리는 것 같은 느낌 어우 진짜 혓바닥이 막 얼얼해요 진짜 얼마 전에 제가 참피디 형님이랑 먹었던 홍어 찜 그것도 무난하게 잘 먹었었는데 제가 이 정도면 홍어 매니아 분들은 진짜 여기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는 그리고 암 홍어만 쓴다고 해요 여러분들 가격이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좀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여기 암콤만 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최상질의 흑산도 중에서도 최상급 그게 아니면 취급을 안 하시는 그런 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격대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홍어 매니아 분들이라면 그 가격이 아깝지 않게 잘 맛있게 드시고 가실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여사님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으세요 홍어 자 그리고 이 코스에 마지막 홍어탕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그 삭힌 향이 올라오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수입사들이 이렇게 좀 좀 대충 삭혔다라는 그 느낌은 역한 느낌이 나요 삭힌 그 향을 맡거나 먹을 때 근데 여기에서 그 삭힌 향이 나거나 그 올라오는 그 향 느낌은 굉장히 맛있으면서 거부감이 좀 덜해요 약간 독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긴 하는데 역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아요 역하지 않고 좀 맛있게 톡 쏜다? 아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결국 안 맞는 분들은 안 맞을 거예요 홍어의 쏘는 맛이 결국에 맞는 분들이 꼭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와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제가 애를 못 먹어서 좀 아쉬웠는데 애가 이 탕에 들어가 있네요 와 된장 베이스에 살짝 구수함이 있고 홍어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홍어에 시원한 느낌이 딱 많이 나요 음 음 오 와 이건 그렇게 막 삭힌 느낌이 탁! 탁!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탕은.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맛? 시원하게 드시더라고요. 계란 자 여러분 진짜 맛있게 한 번 잘 먹어봤습니다. 36년간 그 어떤 것도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흑산동호만 판매했던 이 집. 아 이게 금미달 식당. 제가 웬만한 홍어 갖다가 기침을 안 하는데 잡사까지 기침을 하게 만드는데 물론 저는 뭐 가장 강한 걸로 달라고 하긴 했어요. 이게 좀 오셔가지고 난 조금 너무 강한 거 말고 조금 덜 삭힌 게 좋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맞춰가지고 조금 덜 삭힌 걸 더 주시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기호에 맞추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자체 20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물론 흑산도 홍어 최상질의 품질을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비싸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어마어마하게 몇 달 동안 사장님께서 또 정성과 이렇게 좀 열정을 좀 드려가지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도 그렇게 썩 비싸지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그 가격만큼 충분히 저는 만족을 잘 하고 가는 것 같고 나중에 혹시나 기기가 돼가지고 근처에 오게 된다면 또 방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게 좀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금메달 식당 우찌야 정말 만족했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